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해마다 설날이 다가오면 동네 어귀에서부터 행복한 기운이 만발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다름에 달려가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 새해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 우리 명절 설날입니다. 이번 설에는 무근해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해 첫날에 희망과 설렘을 마음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명절이면 더욱더 외로운 이웃과 연휴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분들을 잊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정감 있는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시흥시도 57만 시민의 삶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2023년을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머물기를 소망하며 건강하고 풍성한 설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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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